오늘은 여러분께 남편을 사랑하는 일본여들의 여자력에 질투하는 여성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어떤 여성과 결혼해야 행복한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죠. 30만원 생활비의 일본인 와이프가 차려주는 저녁밥이라는 글이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이 남성의 와이프인 일본 여성은 와세다 대학의 석사 출신이고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고스펙의 여성과 달리 남성은 스스로를 지잡대에 학원에서 배운 코딩으로 파견해서 다니고 월급 200만원이라 말하고 여성은 당시 대기업 정직원으로 적금을 1억 이상 모아놨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은 사랑으로 결혼했으며 남편이 아내의 통장의 생활비라고 30만원 입금하고 아내는 아껴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는 결혼생활을 즐기고 있죠. 아내는 남편의 내조를 위해 검소하지만 맛있는 밥을 언제나 차려주고 자세히 보시면 남편에게는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국을 내어주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점심 도시락도 매일 싸주고 있으며 아내분의 여자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아내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사고 매일 장을 본다. 와이프에게 왜 나같은 놈이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있으면 즐거워서라고 말한다. 나는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여자력이라는 개념에서 일본 여성들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작성한 남성은 난 어떻게 보면 도테남이라 불릴만한 사람이고 월급도 200충이다.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나보다 스펙 좋은 형들이 ATM 비참하게 사는지 안타깝다.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다 제발 정신 차리라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일본 국제결혼을 추천하는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 글을 바라본 한국 여성들은 일본 여성의 여자력에 대해 어마어마한 질투심을 보여줍니다. 저 여자가 존나 불쌍해서 눈물 나려고 해 진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한국 여자. 결혼은 여자 인생의 무덤이다 저게 염전노예지 뭐야. 나도 30만원으로 노예 가지고 싶다 난 왜 남자 아니냐라는 식으로 아내분의 헌신을 노예라 폄하하는 한국 여성들. 그녀들의 표독스러움과 일본 여성의 여자력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여성의 마음을 노예라는 단어로 한순간에 깎아내리는 자국 여성들의 행동. 일본 여자들 한국말 배워서 어눌하게 하면 한국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거 아는 것 같다. 일부러 한국 남자 앞에서 더 애기같이 말한다는데 한국어 배우는 일본 여자들 다 그런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 앞에서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애교 부리는 걸 질투하는 자국 여성들의 모습. 호주 워호라서 농장에서 일하는데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 조합 꼴도 보기 싫다. 일본 여자들 한국말 잘하고 왜 이렇게 한국 남자 좋아해 한국 남자 올려치는 거 꼴보기 싫어 미치겠어. 라는 식으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꼴도 보기 싫다고 표독스러운 말을 하는 자국 여성들. 일본 여자들 나이 들어도 여자 알고 싶다는 말하는 거 존나 많이 하는데 존나 꼴보기 싫다. 라고 말하며 나이 먹고 나서도 여성으로서 여자력을 가꾸고 싶다는 말을 표독스럽게 질투하는 우리 자국 여성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성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국 여성들과 만나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걸까요? 여러분은 30만원을 가져다줘도 아껴 쓰겠다고 남편을 사랑해주는 여자와 만날 건가요? 그렇게 해주는 여자들을 노예 취급하는 여자와 만날 건가요? 진짜 솔직히 대한민국 여성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는 표독스러움이고 일본 여성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는 여자력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여자로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여자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력에 발끈하는 여자는 여자력 없는 여자다.